저 철권 접을까요? 자 리디아 가봅시다 렛츠고 저 맹세코 오늘 안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랑 보려고 안봤어요 자 리디아 햄 나온걸 어쩌겠어 그래 보고 욕이라도 하자 이 음악 감성 뭐야 싸우는 총리 목소리 왜이래 얼굴이랑 안어울리지 않아요? 어우 어지러워 방금 헤이하는 목소리 진짜 안어울려 원투포 그대로 있네 세대나 쳐 방금 기술은 멋있긴 하더군요 아 아이고 중위병 걸린 애들 나왔다 중위병풍신이 나왔다 이거 희승이라니 비겁한 말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? 니 실력 한번 보자 하고 들어간거 아냐? 진짜 저러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? 아 얘도 폭몰이 좋아보진다 아 얘도 병몰이 좋아본인다 오 레아다 폴란드 햄 어이거 뭐야 아이씨 아이씨 으하하하하하 으어어우 그 뭐 나라오르라 그 흐하하 오 쿠키 엔딩 쿠키 영상 아 그렇군요 잘봤습니다 음 저 별권 저 볼까요 아 절대 안하죠 저런 캐릭 레아는 그래도 뭘까 궁금했어요 근데 봉왕 햄이 왜 나와 아니 나중에는 저기 현무도 나오겠다 이제 현무 청룡 뭐 누구야 그 스사누어도 나오지 않을까 뭐 데이다나 비둘기도 나오고 뭐 다 나오겠다 아주 진짜 고우키 데려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리디아보다 하 내가 얼마나 저 고우키 진짜 싫어하거든요 얼마나 이게 별로면 고우키를 얘기하고 있는데 입으로 진짜 에바다 죄송합니다 빠른 사과 드리겠습니다 고우키 빠른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예